안녕하세요. 판례원구 5호정리 판변TV의 반규의 변호사입니다. 2013년 8월 15일자 판례원구의 행정 내부정보 제공과 변칙 증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주 4.132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증여수의 부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납세자고 피고는 동네 세무서장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세무서가 이겼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2009년 9월 7일 날 삼정지시건설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10일 날 유상증자 주식 3만주를 인수합니다. 이런 작은 회사들은 유상증자를 해도 기존 주주들이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서 자본금을 내고 증시를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삼정지시건설은 9월 10일 날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11년 12월 12월에 부산 아파트 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식회사 삼정이 시공사가 되어서 2014년 12월 10일 날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삼정은 아버지 회사였고요. 원고는 삼정지시건설을 설립을 한 아들 회사죠. 그런데 유상증자를 2011년 9월에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니까 주식회사 가치가 높아진 거죠. 높아가니까 원래 3만주를 5천원에 샀었는데 주식가치가 올라가니까 뭐 한 2만원, 3만원이 돼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러니까 5천원짜리가 2만원이 된 거죠. 원고는 또 2012년 2월 28일 날 삼정코아 건설을 설립을 해서 발행 주식 천주를 인수를 합니다. 또 건설 회사를 해서 인수를 하고 주식을 샀어요. 그 다음에 2012년 3월하고 2013년 3월에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 5만주를 인수합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그리고 삼정코아 건설은 부산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삼정이 시공사가 되어서 2014년 7월에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그런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시공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있으면 제대로 된 시공사를 구하면 시공사의 재무능력, 시공능력을 보고 대출도 되고 사업계획 또 그 다음에 분양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이 시공사가, 그래서 삼정이 사실상 이거는 다 한 거죠. 근데 이제 원고는 삼정지시건설이나 사코아 건설 같은 껍데기 회사죠. 사실상 이런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세무처세를 거쳐서 원고가 삼정의 회장이자 부친인 A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서 삼정지시건설과 삼정코아 건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식, 법인 주식의 가치 증액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통보를 합니다. 원심은 내부 정보 제공으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증가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증여세 불가하다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는 내부 정보를 위해서 직접 구간 게 아니라 그 내부 정보를 위해서 주식을 유상세자를 받았고 그 유상세자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A로부터 돈이 넘어온 게 아니라 주식의 가치만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건 증여세 불가하다는 아니다 라고 해서 증여세를 취소해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 내부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을 취득한 경우에 주식의 가치 증가로 봐서 그 가치 증가가 그런 유상취득 내부 정보를 위한 유상취득에 해당해서 증여세 부가 대상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원심은 안 된다고 봤죠. 왜냐하면 직접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받아서 아버지부터 받은 게 아니죠. 내부 정보를 받아서 주식을 유상세자 받았고 그 주식의 가치를 상장하기 때문에 이전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재산 가치의 증가 사유와 주식 가치의 증가분 인과갱이 있다면 이 사건 조항에 과세세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 즉 문헌상 반드시 동일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제어할 경우에는 변칙증여 방지로 이 사건 조항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 조항 자체가 변칙증을 막기게 만든 건데 주식을 취득하는 걸로 해서는 빠지게 되면 이걸로는 변칙증을 막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대법원이 문헌상 반드시 같은 재산이라고 한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산 가치 증가 사유 이 사람의 증가가 이 3종으로부터 사업계획 승리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이거와 주식 가치의 증가분이 동일한 이유라면 그러면 그거는 이거에 과세세 된다. 그래서 증여세에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세무사의 처분이 맞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특수 관계인에게 아버지나 이런 사람도 기업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 유상 정보를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뭐 이래서 아버지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삼정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 내부 정보를 같이 상대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증자를 시켜서 그 회사의 가치가 증가한 거 요것도 주식까지 증가한 경우도 포함된다. 즉 유상 증자로 회사의 지불을 늘린 것도 증여되고 그래서 이러한 변칙증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